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오후 9시 무렵에 실시간 방송인 선관이 작품 전시회 2를 내보냈습니다. 1시간 30일 정도 진행된 방송에서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는 송출 자체를 무척 제한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많이 제한하기 때문에 어제 참석한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수준 높은 논평을 하는 마치 kr님이 여러 가지 논평을 남겼기 때문에 한 번 이런 정도의 논평 같으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부 대선에서 왜 그들이 조작에 실패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특별한 궁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소위 제야 고수의 그런 논평입니다. 마치 kr님의 주장입니다. 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왜 조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냐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그 이유는 방심이 아니라 한계 때문입니다. 설령 사전투표 전체를 자기네 후보인 것으로 조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일 투표자가 더 많은 이상 만약 당일 투표자 전체가 윤석열 후보를 찍는다면 사전대 당일 비율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저는 3구 대선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추측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90% 이상 정도로 압승했을 것이고 여당 의원들의 그 허탈한 표정의 의미는 바로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이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허탈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는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1등 공신이 난데없이 나타난 우리나라를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의 이순신, 6.25전쟁의 이승만, 3구 대선의 푸틴입니다. 아시다시피 푸틴은 전 세계의 부정선거 수출로 악명이 높지만 러시아의 직속 사이버부대의 실시간 조작기술은 21세기 세계민주주의 역사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 그것이 결정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만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작 방식에 있어서 푸틴의 도움을 받았다면 가정문입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이런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말아먹는구나. 마치 KR님의 그런 논평에서 아주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조작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마치 KR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을 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마치 KR님의 또 다른 논평입니다. 투표지에는 색상이 아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 부분이 왜 필요합니까? 요리를 지방선거 때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이 QR코드와 투표지 색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정보 입력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을 모르면 마법으로 보이겠지만 과거 종이에 구멍 뚫린 천공지가 정보 입력 수단이었듯이 QR코드는 당연히 정보 입력 방식이고 색상 또한 정보 입력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실행 명령을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게 하든지 간에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심지 못하도록 인시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도는 국민의 힘이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QR코드를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참 우려합니다. QR코드 쓰면 거의 조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마치 KR님의 또 다른 주장입니다. 종이 기표지는 남아있는 유일한 실체적 진실입니다. 이것을 조작하려면 물리적 사이즈의 한계와 투입될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극히 어렵습니다. 말이 쉬워서 300만 표지 그것을 쌓아보면 대형 컨테이너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가담시결 인력 하나가 늘어날수록 비밀이 셀 가능성은 거듭제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개표기 전산조작 방식인 모든 결과는 그저 코딩이 결정할 따름입니다. 물리적 사이즈 제약도 신뢰할 가담 인력 문제도 모두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나 제거 개표만 없으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종이 투표지를 쓰는 의미는 오직 감사와 제교표를 위한 것입니다. 단 한 장만 집어넣어 거기에 입력된 코딩에 따라서 스캔 화면이 물 흐르듯 지나가는 동영상과 수천만 대 수천만이라는 결과 숫자를 화면에 마구 찍어낼 수 있습니다. 즉 스캔 이후에 집적되는 최소한의 종이 기표지 그러니까 200장과 300장의 차이를 만져서 두께 차이로 알 수 있을까요? 종이 기표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무엇이 디지털 가상 영역이고 무엇이 물리적 실제 영역인지 다 따로 떼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물리적 실제 영역만으로 선거가 한정되도록 해야 선거 조작이 어렵거나 부담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케이알림이 이번 한 326만 표 이상을 조작을 했는데 326만 표 이상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마치 케이알림이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투표함 보정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거 보정 신청을 받아들여게 되면 큰일이 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물리적 한계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3구 대선에 투표함 정거 보정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클린 선거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호 8번의 오근호 대표가 후보가 계속해서 정거 보정 신청을 유성수 변호사와 함께 신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말 못할 그런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표가 다 뒤를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4.15 총선에서 예상한 것과 전혀 달리 법원이 투표함을 정거 보정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투표함의 투표지를 다 갈아치웠지 않습니까? 갈아치운 다음에 그다음에 법원에 정거 보정을 위해서 제출한 것이죠. 바로 이 점입니다. 전산 조작이 주도를 했고 투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투입했지만 결국은 300만 표 이상 그렇게 정확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송을 보고 마치 kr님이 제공한 그런 논평이 상당히 그렇게 3구 대선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